아 이거 그거네 인소라는 미션이네 어 프리스트 있다 아싸 오케이 프리스터 이제 힐을 하죠 나이스 골드 좀 먹고 힐을 하니까 좀 낫다 그리고 우리 팀 중립 유닛들은 똑같이 마린이에요 뭐 그래프트 유닛 아닙니다 야 콘맨 오래 버텨 프리스트가 있으니까 여기 뭐야 컨트롤한거 뭐야 맞는거 뒤로 왜 빼는거야 좋구요 여기 뭐죠 이건 나무다 번드로브 럼버 인솔 미션이죠 오케이 이거 몇마리 들어가있냐 두마리 들어가있다 세마리 넣고 라이플맨 거주민 우수전 한대도 터지지 않기 감사합니다 프리스트 업그레이드 예 많아 업그레이드 이거는 아 이거 타워 업그레이드네 타워 업그레이드를 안해놓으면은 그게 안돼요 님들 그 뭐냐 투명 유닛을 못봐요 에 벌써 온다고? 잠깐만 이거 생산해야겠다 프리스트는 여기서 뽑을 수 있네요 아케인 생텀에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리스트에 좀 마나 관련 업그레이드 프리스트 업그레이드부터 할게요 이거는 마나 쪽 업그레이드랑 디스펠 쓸 수 있는 것까지네 우와 하나의 업그레이드를 많이 되네 라이플맨 꺼가지고 우리 지금 하나도 터지지 않기야 오늘 우리 저게 주요 미션이라고 볼 수 있어 지금 저는 어 인구소 밝히겠다 협동건설 해주고 루닛을 좀 뽑긴 했거든요 루닛을 좀 뽑긴 했거든요 루닛을 하나 더 뽑고 이쪽에 타워가 있겠죠 원래는 여기 벙커가 있어서 벙커에다가 해병을 넣어주면 돼 마린을 넣어주면 되는데 여기는 그게 없을 거 아니야 한 마리 더 가서 타워를 더 건설하자 타워가 히트야 타워가 생각보다 싸여 가격이 타워가 생각보다 싸여 가격이 타워가 생각보다 싸여 가격이 돈 하나 먹어주고 어 잠깐만 이거 하나 넣어주면 안 돼 일단은 딴 거 하기보다는 무조건 이게 최우선이다 업그레이드도 꾸준히 눌러줍니다 업그레이드도 꾸준히 눌러줍니다 근데 지금 없네 나무가 없네 여기 돈 또 있고 여기 돈 또 있고 지금 난이도가 좀 어려운 편이거든요 님들 일반 아주 어려움보단 어려워요 어 얘도 힐 된다 아싸 여기 갔다가 빠지고 여기 나무 또 있다 여기 타워 있구요 어 좁은 길목 좁은 길목 좁은 길목 좁은 길목 너무 좋고 뭐 뭐 여기 포기 에이 여기 보누스 미션이 있고 방어로 업그레이드 꾸준히 돌려줍니다 방어로 업그레이드 꾸준히 돌려줍니다 방어로 업그레이드 꾸준히 돌려줍니다 나이스, 하나도 안 터졌다 프리스도 나오고 해가지고 생각보다 무난할 수도 있어 내가 보기엔 제가 또 깐쭈로리 내지 않습니까 깐쭈로리 오케 일단 여긴 됐고 이제는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알트 오브 킹스 근데 이걸 항상 지워야지 돼 열받네 왜냐면은 지금 영웅을 못 뽑게 해놨는데 이번 미션은 뽑을 수 있으려나 혹시 모르니까 디펜더도 업그레이드를 해주고요 바로 간다고 또? 생각보다 타이트하네 파워는 계속 건설해줍니다 파워는 계속 건설해줍니다 오케 요기 있다 쩝돈 업그레이드를 쉬지않고 눌러주자 업그레이드 되게 많으니까 신류가 오케 나무는 많은데 골드가 부족하네 나무 진짜 많아 여긴 타워 도배 영웅 아직 못 뽑아요 저 영웅 못 뽑게 해놨어 영웅 뽑으면은 아마 난이도가 쉬워져서 그런가 하나도 못 뽑게 해놨어 갈승 어어 오우 움직임 잠깐만 안돼 아니 나 돈도 안 남겼던 것 같은데 아니 잠깐만요 왜 이렇게 어려워 잠깐만 이게 뭐야 타워를 몇 개를 지어놨는데 아니 미쳤네 아 다 죽었어요? 열 명 좀 한 번 더 죽으면 끝나는 거야 아 그만 보내 지금 우리 레디가 안 됐는데 왜 자꾸 보내 아니 어떻게 된 거지? 다섯 마리 최적하고 난이도가 좀 있네 저 앞에 맞아주는 유닛을 좀 뽑아야 되나? 얘를? 아 좀 억울하게 다 잡혔어 확실히 영혼을 좀 뽑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요거는 뭐죠? 컨트롤 매직 아 아 이거 적군의 소환 유닛들을 우리가 꼬실 수 있는 것 같아요 프리스트 업그레이더 한 번 더 하고 일단 지금 라이플맨이랑 프리스트 수단 좀 되니까 제가 품맨 위주로 좀 생산하겠습니다 지난번이 버스오면은 바로 밀려는 없이 바로 반대가 보통은 버스오면은 바로 미련없이 바로 간다 야! 아니, 돈도 안 남기고 기술 생산했어! 야, 지나가면 안 되는데? 뮤탈? 야, 이거 아니잖아! 와, 너무 빡세인데요? 나 프리스터 다 죽었어 우와, 미친 미친 또 내 잘못이야? 미친 우와, 골드가 너무 빠듯해요 미친 거 같아 이거 하나 어딨더라? 이쪽에 있었나? 오른쪽? 미친 야, 이거 꺼내! 이너 파이어 꺼내! 마라 다 쏘고 한 잔 옥 아, 돈이 없어요 왕 엥 공기 솔직히 영어 하나만 뽑게 해줘야지 진짜 너머하네 이게 뭐야? 이게 뭔 표지야?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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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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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타워 많이 시원하는데 뭐 맞겠지? 우와 물량이 말이 안나오는데 그치? 이걸 어떻게 이겨? 뭘 못했지 내가? 뭘 못했지? 뭐 내가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을 선택한게 있나? 와 뭐지?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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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빡세다 나무 키워 이거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안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질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질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이 액션은 이 액션은 계속 컷하고있어요 He's going to take a look at me I have to use the tower 여기 돈이 있는데 맨도 보였고요 빨리 돌아가야 돼 이런 거하고 보자 보자 짓고 있고 어 일꾼이 잡혔나? 라이플맨 위주로 또 뽑고 있습니다 구조 방 2호까지 건물 방 2호까지 눌렀고요 제가 죽을래 이쪽이 좀 불쌰하긴 하다 한 마리 죽었어 아 너무 쎈는데 이게 맞아? 안 돼 인간들 다 죽어 아아아아아아 아니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퀄리스트가 많이 상해졌다 퀄리스트가 많이 상해졌다 보너스는 잊지 않았다 예스 미 로드 안될거 같은데 이거 영웅도 못쓰는데 이게 워크래프트냐고? 오늘의 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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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가 방 3... 야 얘네들 미친거 같애 너무 세여 이리시 남질 않아 어깨 어글이 꼴렸다 아 히즈라 저거는 저거 뭐야 안돼 아 그만 좀 보내라 돈 지금 개빡팡하게 쓰고 있어 이지 절반이라고 진짜? 아 개빡세네 아 개빡세네 야 그래도 이때까지 했던 것 중에서는 제일 상황이 나아요 졸라 웃기네 이것도 는다 이게 맞는 방법일지 모르겠지만 늘고는 있어 와 돈 진짜 타이트하다 아 나무 줘 나무 나 마울 수 있을까? 레이컨 레이컨 아 아 너무 많잖아 아 아 예 아 아 아 야! 어떡해 왔다 여기까지 왔다 야! 어떡해 왔어 어떡해 왔어 두 번 더 해야 돼? 한 번이 열만인가? 레전드 게임이네 이거 아 프리스트가 만화가 없어요 애들 치료하는데 야 이거 타워로 깨는 거 맞아요? 아 개 웃기네 네 이제 아 나 돈 진짜 유리 없이 빡빡하게 쓰고 있어 진짜 개 빡빡하게 쓰고 있어 맥주 어 뭐야? 이거 아니지 않아 더 글자고 더 글자고 더 글자고 더 글자고 더 글자고 오케이 오케이 한번 해보자 아 또 죽었어 넌 열 이건 진짜 진짜 이건 이게 뭐야? 와 여기 다 녹았어 다음 거 못 맞겠는데 한 마리라고? 한 마리? 진짜로? 여러 명이 남아나서 왔습니다 제 차량들은 더 가까이 되었습니다 지금 끝까지도 안정돼요 예전이 됐지 그리고 몇 명이 됐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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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막자? 한 마리만 넣으면 돼 한 마리만 막자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진짜 한 마리만 한 마리만 아 이거 깨끗이 우리 집이 안에서 벽에 있는 곳이! 좋은 기회!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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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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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는 것.. 제발! 한 번입아! 제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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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제가 여기에다가 하나를 투자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 덕을 많이 봤어. 홈맨 가격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많이 뽑을 수 있어. 그럼 프리스트 이거 가죠. 토시는 토시로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얘 누구야? 갈리토스? 좋습니다. 워스리를 제가 했었기 때문에 본 놈이겠죠? 한 번? 화이트 워싱 에반데. 화이트 워싱 에반데. 미친놈이신가. 화이트 워싱. 어색. 어색은 뭐에 업글일까? 업글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네. 타워가 있어야 될 테고. 웨이버 타겟? 이거 나무인가? 아 나무구나. 일꾼은 꽤 좋네요. 너무 좋음. 나무가 안킵. 무조건 릴레이 칭초할 수 밖에 없겠다. 아.. 언제 나오냐? 뚜 뚜 뚜 뚜 하면서 줘야 되는데 아 맞다 나 이제 그거 뽑을 수 있잖아 팔라딘 뽑을 수 있어 맞다 팔라딘 준비해야겠다 근데 원래 용병 뽑는 건물을 꽁짜로 줘야 되는데 줬던걸로 교육하는데 너무하네 게임 갈리토스님은 사탐귀쟁이는 죽은 귀쟁이꾼이라는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골드 8천까지 모아야 돼 뭐야 이거 음 뽑을 순 있어요 어세신 어세신 오브원 이걸로 안되나봐 님들 여기 업그레이드 그곳 중에 어세신 안 적혀있어 가보고 이거를 건설해야겠죠 용 뽑는 건물을 으쑤 해보자고? 라이플맨이 공유될 것 같다고? 오케이 한번 해볼게 그러면 좌측 업글이요? 자 좌측 업글 해보고 자 좌측 업글 해보고 여기도 LHLT할 때 있구요 브루탈리스크 어 좀 센 것 같은데 히드라 잘 잡는데 헉 여기 멀티가 있다 이렇게 근데 얼마 안된다 프리스트를 뽑아야돼 프리스트를 뭘로 뽑더라 아케인 생턴 맞죠 잡스턴 팔라딘 드디어 영혼을 꼽는다 와 얘 쎄다 얘 엄청 쎈데요 저골링이랑 히드라 녹인다 보통 못 녹이잖아 저골링이 히드라 녹인다 저골링이 히드라 녹인다 저골링이 히드라 녹인다 저골링이 히드라 녹인다 인구소 바뀌었다 인구소 바뀌었다 디바이온 오라 해가지고 닥했다 이거 다음에 릴레이로 족해야겠죠 업글 했는데 어 업글 영향받는다 왼쪽걸로 영향받아야 아케인 생턴 나 짓지 않았나 안 지웠네 아까 명령 내린거 같았는데 안됐나봐 어머 온다 아우 개멍청이 야 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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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어셋인이라니 쎄다 원래 오스레이 이렇게 언더 타고 넘는 애가 없잖아 그쵸 근데 뭐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하니까 근데 어 공석이 느리긴 하다 공석이 느리긴 하다 공석이 느리긴 한다 아우쎄 도망가 먹고 도망가 올라와 쟤 보여? 시야가 왜 보이지? 아 이거 시야가 보이냐? 계속 돌려줍니다 이거 해 처리를 날리면 또 그거 되잖아 아 근데 얘는 지금 열 한 마리가 던지는데 바퀴가 세게 세다 바퀴 진짜 개극협이네 여기 다케 간다 와 건물 깨는데 한세월이네 와 건물 깨는데 한세월이네 오케이 나 팔라딘도 있고 지금 밑에 있는 애 없어져 이번 미션이 아까 미션에 비해서 좀 쉬울듯? 현재까지는 뭐 무난한데요 현재까지는 뭐 무난한데요 어 건물 안주네 원래 주... 아 뭐야 공중 안 때려져 아 사신이면 안 때려지는게 맞구나 아 골드 주는데 원래 해 처리 날리면은 아 좀 서운한데 아 좀 서운한데 여기로 한번 오겠죠 뭔가 그러면은 더 안전하게 합시다 그러면은 더 안전하게 합시다 정말 안전하게 일단 어세신 쪽에 업글은 거의 마무리가 되갑니다 2업 어 뭐야 아 1, 2, 1업인가 아 1, 2, 1업인가 오케이 몇 탈만 잡으면 돼 오 오프레이드했어 1, 1 1 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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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 잡혔네 힐 셔틀 내 영웅 오케이 오케이 1 3 으음 어쩔 수 없이 뉴터리 뜨기 때문에 공중업을 좀 해줘야 되고 공속이 생각보다 많이 느려 음... 패치를 깨도 돈이 안나오기 때문에 어 뭐야? 맞았나? 아 일로 갔구나 얘가 잡돈 릴레이 체처로 켜야 되가지고요 거의 한군데로밖에 못 켜 체력 다시 찾겠죠? 어 많이 안찾네 그치? 그치? 알라인 죽는다 알라인 죽는다 알라인 죽는다 알라인 죽는다 오케이 팔라딘 살렸어 라딘아 죽기 전에 힐 좀 해 음... 아 방업은 중첩이 안되나? 뭔가가 좀 아쉽네 방업도 흘렸던 것 같은데 어렵진 않아 이번 미션 충분히 내가 깰 수 있어 아 어려워 아 아 러쉬 좀 그만 와 미친놈들아 아 러쉬 좀 그만 와 미친놈들아 브루탈리스크를 잡기 위한 여정 내 체력이 빨리 안 찬다 그쵸 천천히 천천히 요거 허리 몇번 돌리면 다 잡아 그쵸 아까 미션에 비하면 선녀야? 그쵸? 아까 미션은 그냥 레전드 미션이었어 오우 웹 브레이 짭! 와이퍼 또 로잉 머신했어 여러분들 덕분에 와이퍼 로잉 머신 많이 하네 와이퍼 로잉 머신 많이 하네 짭돈 짭돈 뭔가 경로가 불이다 아 근데 이게 이제부터 캐기 어려워요 다 멀리 있어가지고 너무 멀리 있어 다 전반적으로 일단 한탄 쉬죠 요것도 도움이 안돼 어 뭐야 골드 하나 안먹고 안되나 알러트 라바 서주 히메넨트 에배비웨트 에배비웨트 보여줘 보여줘 니가 누군지 보여줘 팔라딘 영웅이 나오니까 그래도 좀 난이도가 괜찮아진 것 같아 이것 때문에 지금 얘네들이 방어력 3을 얻으면서 시작하거든요 얘네들 근처에 있을 때 여기 표시 떠있죠 지금 일로가서 어 여기 돈 덜 못갖고 나 대충했네 게임 저거 안될걸 언데드만 됐던걸로 기억하는데 흠흠흠 음 으흠흠 힐 힐 너 멀어 진짜 채굴 경로 너무 느리인데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 아니 이게 해처리를 날려도 우와 휘다를 잡는거 너무 좋다 힐좀 받고 와야겠다 힐좀 받고 와야겠다 더이상 유닛을 안 뽑을 생각이기 때문에 오라 3까지 찍어놨어요 왜냐면 내가 영웅을 지금 별로 안쓸 그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 미친놈 아 너무 단단하다 너무 좋다 힐 한번 받자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자 이제 널뛰기로 먹을 수 있는데가 여기 있긴 하네 돈이 잘 안들어온다 그렇죠 너무 멀리 자원 채취해야겠다 아이고 뮤탈이 있네 또 쉐 힐 따라온거 예반데 뉴털 때문에 날먹이 안돼 원래도 사신이 있을 때 오오오오오오 오오 왜 마리 잡혔어 왜 마리 잡힌거 왜 마리 잡힌거 같긴 한데 뭐지? 아니 우열드 가지 저기로 뉴터리 급힘인데요 이 쪽 차원들 릴레이 채채는 건 말이 안 돼 근데 왜 해처리 부셔도 돈이 안들어오지? 안되겠다 여기에 병로 좀 뽑아놓고 투자하고 뭐 해야겠어 나이스 나이스 미스? 미스가 뜨네? 와 언론 밑에서 워스리는 미스에요 이거? 스타원처럼 랜덤이야 미스 오반데 이거? 어! 레절렉션 궁극기 배웠어요 어! 근처에는 6마리를 살린대요 역시 안써져 언데드 반이라서 안써져 와 개단단한데 여임들? 내 유닛 개단단해 죽지라라 죽지라라 어! 다 돌려놓고 어! 어! 업 또 돌린다 제가 디바인 실드 업그레이드를 안 했어요 달리고 어! 여기 골드 많아요 우와 얘는 건물 데미지 나쁘지 않네 어! 다 모아 간다 7200이다 어! 나이스는 왜 이래? 이거 우리가 사라진다 찍지 확인하자 응 어? 미션은 쉽네! erd 안돌린다 어린아이네 이제네 여러분 제 아버지 네 영구실 생겼어 스테머니예요 여러분들 아 좋습이잖아 제인아 같이 보이지만 스테머니예요 제인아 가슴 꼴 너무 이거 노출 아니야 이거 괜찮아 가자 어 뭐 있다 오비탈 스코프 All defensive tower gain 1 range 방어 타워가 사거리 1 늘어나고요 이거는 방어 타워가 체력이 늘어나 어 뭐가 좋지? 저그 상대니까 사거리보다는 체력일 것 같아요 저그는 사거리 짧고 붙어서 때린 애들이 많잖아 음... 요거 할게요 저는 로기도 뭐 있네 요건 좀 나중에 좀 보도록 하죠 뭔가 재밌는 연구다 그쵸? 자... 일단 영웅은 제가 어느 정도 팔라딘 선팔라로 계속 쓰고 기본 유닛들의 업그를 좀 합시다 아 프리스트가 40% 빠르게 힐한대요 아 요거는 좀 해야될 것 같아요 일단 프리스트가 있어야 유닛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하고 돈이 없네 재밌다 그쵸? 다른 느낌이 드는데 유닛이 다르니까 플레이를 다르게 해야돼 어 모탈팀 왜 주냐? 모탈팀 저 아직 안 갔는데? 공짜로 주네 1트만에 클리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워크샵에서 못 뽑네 일단 영웅을 좀 뽑아야겠죠 여기 멀티도 있어 내 기억으로는 처음에 왼쪽으로 올 거 아니야 여기 타워를 이런 데다 좀 건설해 놔가지고 빈집이나 이런 거 대비되는 코어 멀티부터 좀 안전하게 먹고 갑시다 라이플맨 위주로 좀 뽑고요 아 근데 애초에 품맨도 괜찮아 지금 품맨 가격이 싸가지고요 히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이런 것 좀 원래 필수 업글인가? 그 나무 많이 캐는 거? 일단 해놓긴 했어요 영웅부터 뽑고 영웅 뽑고 프리수트도 뽑아야 돼 우와! 맞다 되게 비싸지 애 425원 100원이야 오케이 했다 뭐야 피전터 왜 있어? 고파이 고데엘 여기 잔아래에서는 좀 돈이 나오면 첫 번째가 공세나 이런 거 좀 막고 사령부 미리 지워놓은 다음에 띄우면서 멀티 먹을 수 있었는데 이건 지금 안 되잖아 그쵸? 그런 방법이 불가능합니다용 상점? 아 그러네 상점도 이제 뭐 할 수 있구나 오케이 발라딘 뽑고요 나 첫 번째 업그레이드는 스타1 아니 스타2이기 때문에 일단 기초적으로 수호방표 업그레이드부터 합니다 안전하게 넘긴단 마인드 선 방어력 업그레이드로 제가 못 봤을 때도 컨트롤이 되게끔 알겠어 에벼이 예술 도저시 상점 음 음 line 이제 토스 유닛이랑 싸운다 어 힐 맞다 힐이 안된다 지금 그러네 아케인 센텀 지어야겠다 중요해 그래도 유지가 안돼 지금 레디 투 워크 못할팀이 있긴 한데 오우 솔직히 풀면 좀 잡혀도 돼요 살릴 수 있었는데 아 미치 어디까지 와 어? 아 이건 아니지 상도독이 없어 아니 선생님 상도독을 지키셔야죠 아니 계속 따라 보는데요 아 상도독이 없네 아예 네 최우선 사살 오케이 프리스트를 뽑아줍니다 업그레이드 돌리구요 아 힐 너무 좋고 힐 너무 달달하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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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잠시만! 말도 안 되는 억울하게 끌려가지고 아니 어초군이... 와 컨트롤하는 맛이 있네 와 근데 애들 너무 단단하다 미친놈 같아요 하지만 내가 또 단단했고 내가 더 단단했고 어어 안돼! 아 오른쪽 꼴었어 나 으도치 않게 나 으도치 오케이 오케이 괜찮다 저거 저거까지만 딱 주고 이제부터 더이상 안 주고 오히려 이러면 멀티먹기 좋아 빨리 밀어버려가지고 그쵸 멀티부터 먹고 시작 오락그레다 한번 한번 우와 팔라딘 먹방 봐 미친 오케이 뭐야 미네랄도 있네 미네랄 근데 내가 못키잖아 아 근데 저거 저기는 막아야될거 같은데 이게 더 주면 안될거 같은데 아 저기까지만 주자 저기으로 안줘 분노 미는 데 오래 걸리네 라이플맨 지금 0-2 up 방 1 up 톤맨 0-1 up 에이 되겠지 이거 버틸 수 있겠지 아 수툰? 수툰 맞아? 업그레이드 해야돼 마나가 없어 리즐믹시를 못써 감사합니다 아 죽은 애들 있음 아 잠깐만 더 주면 안될 것 잘 맞았다 아 너무 많이 주지 않았나 이제 아 이제 정말 주면 안될텐데 뭐지? 있어 모샘 이거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 내가 많이 죽진 않긴 했어 또 맞지? 예수 아 자 나무가 엄청 많아요 저 이리 오네 보신까진 이게 오케이 저거는 정말 주면 안 돼 정말 주기 싫어 아 아니 잠깐만 이거 와 아니 이게 전투가 너무 길어가지고요 놈 다 주는 거 아니야? 아 진짜 주면 안 돼 다섯 개야 이제 왜 저러 가야 돼 진짜 안 돼 아니 이 인구진은 진짜 그냥 싸워 그냥 싸워 나이스 나이스 이거 왜 안 돼요? 님들 저건 예약이 안 되는 버그가 뭔가 있나 보다 안 돼 오 쏟 어 또 온다고? 두 개 먹는다고? 클릭이 안돼! 우와 씨 야 진짜 이게 끝났네 이거 뭐야 뭐 사는게 많네요 우와 우와 잠깐만 난리 났다 이거 막아야 막아야 시작 complete ready for action 끝까지 ready for action ready for action 시작 complete 직장 공중을 제압할게 좀 적네 우와 얘네들 왜 이렇게 안죽냐 아 저 너무 온대 아 방해한다 아니 부위지라 나 이곳은 백이 끝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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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이제 저거 놓치면 끝난다 인생 망한다 나 진짜 인생 망해 진짜 인생 망해 4개 더 키야돼요 다 으앗 아 아 왜이렇게 안 죽어 이씨 진짜 미친 거신 때리건 있네 나 하나만 더 뺏기면 끝나 잖아요 야 어세신 뽑아볼까? 잠시만요 저 왜이렇게 없지? 나븐어 어 뭐야? 아.. 미친게.. 오.. 살려주지 못하는게.. 아.. 미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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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려주신다. 오.. 오오오오오오! 디바인 실드가 히트긴 하네 아야 지금 하러 갔어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좋은거 샀어요 공격력 25 올라갔어요 왜 은폐 되냐 부츠 펜던트 글로브 살 수 있는건 다 샀어 여기 보시면은 체력 늘어나구요 방어도 늘어나고 공격력 늘어나고 신발 빨라졌구요 여기 뭐야 펠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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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속도봐 미친 놀랍발라 미친놈냐 이거 맞아 미친놈 됐어 오케만 더 먹으면 돼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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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ssa 그런 걸 계속 확인 major 공격 오오오 리즐렉션 인구수 107 됐다 오케이 이제는 좀 안전한듯 일단 안전하게 디바인 실드 켜서 프로브 때리고 오케이 거신 때려 왜 거신 안 때려줘 파이팅 알죠 하나만 더 먹으면 돼요 포터 alors 라이플 맨이 wished Aaa 이러는 캐논이 역이야 죽었다고 맞으면서 싸워라 맞으면서 싸워라 맞으면서 싸워라 나이스 힐 어 이제 6개야? 7개 아니야? 아 유물 아 그러네 아 다시 해야 돼 아 씨 아 다시 아 자꾸만 불러오게 해야겠다 야 안돼 이게 뭐야 야 또 와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 야 쟤네 없어 오잇 살리기 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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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게이 이게 끝났다